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거구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사랑때문이기도 하고 첫사랑하고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음악만 해가지고 1.995 사랑 첫사랑이랑 헤어지고 나서 되게 힘들어가지고 오랜 기간 방황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음악이 시작된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학 바로 미학입니다 바로 미학을 느끼게 하는 노래 제 노래 Realistic Ideal 현실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상 현실주의자가 바라보는 이상은 당연히 우울하겠죠 조금 우울한 노래입니다 현실주의자가 바라보는 이상은 구름 속에서 피를 마시며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건가 그렇게 살건가 아름다운 기억 잊혀진다 해도 잊혀진다 해도 이스눼만 새해 귀에 그릴 그리워 번질의 그림 대신할 건데 아름다운 기억 잊혀진다도 내 마음은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 아름다운 기억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 그곳에 있으리